어디 가게? 거로? 투전이면 내가 상대가 돼주고, 술이라면 내 방에 더 많을 텐데. 넌 내 상대가 안 돼. 홍벽서는 미끼다. 저들이 원하는 건 너야. 몰라? 너... 그럼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? 세상에 하나뿐인 십년지기 문체 하나 몰라볼 멍청이로 한 거야? 날? 가지 마라. 거봤나? 죽을 수도 있어. 거봤나? 거봤나? 사는 게 더 재밌는 것도 아닌데.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면 그럼 네 옆에 있는 난 뭐냐? 가라. 가서 네 맘 내키는 대로 살다가 꺼져버려. 그럼 형이 목숨 바쳐 밝혀내고 싶어 했던 진실이 도둑질이나 살인처럼 똑같이 손가락질 받고 잊혀져가는 걸. 그냥 보고만 있으란 거냐? 바로 내 눈앞에서 그것도 나 때문에. 그렇게... 사는 건... 그렇게... 사는 거냐? 걱정 말아, 병원.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곱게 돌아와줄 테니까. 그래서... 타이 juca. 뭐... 고맙습니다. 저녁, 조금... 정말...